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HLB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을 해내고 있고요. HLB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제가 명확하게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HLB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HLB 주주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요즘 시장에 반등 나와주고 있고 돈을 벌기 좋은 장세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투자하실 때 계속 HLB만 보신 것도 좋지만 다른 정보도 매매하시면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가 오늘의 주도좋아 뉴스도 드리고요. 시황 정보도 드리고 무료 추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돈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으니 꼭 오셔서 여러가지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유의미하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자면 대차거래가 줄어들면 공매도 초커버가 이루어지고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줄 때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군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군들 둘째는 낙폭이 굉장히 과했었던 기업군들 그리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시청 큰 애들 기준으로 시청 작은 애들은 막 움직여봤자 쓰잘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나중에 지수가 정말 바닥을 찍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때 어차피 움직여준다는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데 이 대형주들의 포지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명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긍정적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매도를 썼었던 이들은 쇼컵업을 해주고요. 이 HLB를 통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돈을 가진 이들 자체도 HLB에 돈을 끄집어 넣고 있다는 뜻은 쇼컵업을 해주고 있다는 뜻은 이들은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지가 있냐면 쇼컵업을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강했었을 때 보여주는 흐름을 분석을 해내고 미리 앞으로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지 우리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LB만 딱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추세 상당한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1년의 액션이 한 번만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늘림목과 그 다음 횡보를 해주는 구간에서는 우리는 물량을 모아갈 수 있고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응 방향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선택지가 많은 것과 선택지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계단식으로 빠질 때 여러분들 선택지가 있으셨나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존버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추세 상당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딱 보여주고 난 뒤에 옆으로 행보해주는 구간이 나와준다. 그럼 우리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첫 번째 선택지 추가 매수한다. 두 번째 선택지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한다. 세 번째 선택지 조정폭을 보여줄 때 분할 매수한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도리와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의 보여주는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 잠깐만. 이제는 어떤 방안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대응이 가능하고 우리는 수익 청산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지금은 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LB가 보여주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전형적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는 뭔가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한 1년의 액션이 나와주는 구간과 1년의 액션이 잡아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갈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갈지 그런 부분은 주포들과 세력들이 잡아가는 겁니다. 바로 간다?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추가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타면 또 됩니다. 너무나도 제 관점으로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가지 선택지가 많아주는 하루였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조금 마음 한 켠 좀 내려두시면서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시스텍 또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많은 결과물 좋은 결과물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허브인제TV에서 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이 위와 같은 혜택을 다 드리고 있죠.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인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게끔 저희 허브인제TV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나중에 추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 허브인제TV와 같이 하셔도 됐고 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